네, 2015 워락산 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했을 때 하경태 씨까지의 경연을 펼쳐봤는데요. 우리 박준식 씨의 무대에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감격시대와 남한의 예술을 선수해드린다고 하는데 자, 여러분 1부에 축하 끝 무대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박준식 씨의 무대에 압박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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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